여러분 안녕하세요. 탑컴 메버린 레드카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.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그분들 어쩌면 앞으로 살면서 탐크루즈보다도 더 만나기 힘든 분들일 수 있어요. 우리가 다시 만나기 힘든 분들일 수 있으니까 꼭 오늘 함께 즐겁게 레드카펫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이 앨리스를 모시겠습니다. 제이 앨리스를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. 오늘 우리 통역사님도 그 느낌 그대로를 전해주시면 고맙습니다. 한국어 딱 오니까 느낌이 어떠세요? 가장 떠오르는 단어. 러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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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떠오른대요.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원, 투, 쓰리. 러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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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하기 싫어오utch vol. 러브. 러블러. dell 가 commitmentdetRAE sizables. 러selves. 러브. 마요네일에 대한δime. 이 시 conference coeur masculinARE me oh my god 그렇지만